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이 노래는 다이바이트 이 노래는 다이바이트 이 노래는 다이바이트 이 노래는 다이바이트 처음에 참여한 사회 이 노래는 다이바이트 이 노래는 다이바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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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서... 여기에서...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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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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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솔직히 이 에너지면 공연 한 번 더할 수 없네 한국에서 이런 스태프가서 그래서 한국에서 이 perfect situation 한국에서 여러분 저는 저는 다 다행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남기고 싶어서 네 이 perfect situation 한국에서 여러분 저는 너의 행동에 설레여하고 뒤적이다가 집세운 밤이 더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텐데 정일 함께 면침일텐데 넌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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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사랑인 것 봐 너의 행동에 설레어 하고 뒤적이다가 지새운 밤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정일함께 면치일 텐데 너 돌아서던 온통 너인걸 아무래도 사랑인 것 봐 점점 노화하고 싶은 일들 생각하면서 하루보는 날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정일함께 면치일 텐데 너 돌아서던 온통 너인걸 아무래도 사랑인 것 봐 너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오는데 이정도면 알아정만 하잖아 너도 여기 너만 하자 잠깐만 네